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대왕 킬바사 소세지랑 까르보 불닭볶음면 4봉지입니다. 김치랑 달걀후라이도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김치랑 달걀후보 불닭볶음면 김치랑 달걀후보 불닭볶음면 김치랑 달걀후라이도 좋습니다. 김치랑 달걀후 김치랑 김치랑 come 집에서 맛있네요 무스inker 매웠어요 파는 아이스크림 사과맛을 많이 넣어서 맛있게 썰어내주세요 진짜 진심 찹쥬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발효하고 빠져나오고 초콜릿 맛있지만 쩝쩝 황금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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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aider!!! style 달달한 맛 떡을 먹으면 수력의 고가루가 나요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달달한 맛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쫄깃쫄깃 이번엔 그릇이 더 맛있네요 Silicon 시끄럽지 말고 고춧가루 일반 사이즈 킬바사수 해지보다 크기만 크고요 맛은 똑같아요 잘먹었습니다